일단은 서부쪽 성 하나 먹으면 클랜 하나 더 만들던가 하죠 배룬성 바로 공략해주고 좋은 판단이죠 야씨 이거 약탈자한테도 잡아먹히는 애들인데 어떡하냐 이기니 이기니 이겨줄게 달려갑시다 얄마리수 포위 풀렸네 내가 봤을때는 여기 어그로 끌렸다 여기 지켜주러 한번 가볼까 지금 가레오스 군대가 공성 쳤다가 여기 공성 들어가니까 바로 여기 내가 봤을때는 여기 막아주러 오는거죠 비켜줘야되는게 맞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올거야 아이씨 끈기없는 녀석 음 왔네 붙어봐 오 오케이 오케이 다 붙어 다 붙어 어 다 붙어 그거 어 그거 다 붙어 아니 더 붙어 61마리 마주 붙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한방에 갈라버리자 어차피 싸울꺼 한방에 다 쓸어 담아버리자 천사 1100 1700 할만해 할만해 일단은 쟤네들이 성공이거든요 what are you guys I mean told you how are you 하드 하트 하트 황 하트 하트 전장에서 활약할 정도의 클라스는 아니니까 와 이거 그냥 그리받는다 나도 기병돌 캐야돼 와 자신감봐 미쳤다 이거 어 이렇게 하고 본대에 따라 붙으면 나 피해 심각한데 이러면 중병 이득을 못 보는데 이러면 웬일이요 가리오스 기병들 득실거리는 거고 저 이거 오 미친 암살 개호가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울이가 맞춰버렸네 그래도 우리 애들 잘 싸운다 우리 본진에서 싸우는 거라서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짱이 나네? 이게 이렇게 싸울게 아닌데? 이러면 잘 싸우곤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게 아니거든요 아 이러면 보병대 갈리는데? 잠깐만 비병대 들어와 공기병대 들어와 이러면 안 돼 모였다 다시 싸워야 돼 이거 했다가 다시 싸워야 돼 이거 와 이거 아슬아슬하다 아 쟤네들 잘못하면 지겠는데? 나 세이브 했냐? 공병라인이 살아있어서 걱정은 크게 안되는데 공병라인 여기 지켜 움직이지 마 와 쪽수 아니 쪽수에서 어쨌든 밀려본데도 아 근데 아 근데 전술 좋았다 이거 전술 좋았다 쪽수를 잘 살렸다 이거 완전 그냥 공병리득 하나도 못 보게 만들고 바로 본데따라 붙어주고 완전 혼전해서 쪽수 싸움으로 이겨버리게 이겨버리는거 아 이거 전술 좋았다 아 이거 전술 좋았다 세이브 했냐? 어디지? 5분 전? 전쟁 딱 진입하기 전에 한 것 같은데 세이브? 와 이거 전술 좋았어요 맵은 나쁘지 않았어요 맵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봐서 뭐 좋은 맵도 아니긴 했어 솔직히 아 이거 맵 왜이러냐 위치 이만큼까진 나와야겠다 그쵸? 이만큼까진 나와야되고 공기병도 숫자가 넘지 못다 아 차라리 쟤네들 물 건너 왔으면 좋은데 아 물을 안 건너 오네 더 앞으로 나가기에는 내가 분리하고 병력들이 젠덴이 너무 멀어지는거는 안 그래도 쪽수에 더 밀리는데 아 저기 잡았니? 이 정도면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세이브에 009에 아 이거 그거 할걸 그랬다 예측 그치 이것도 지면은 다음판 할 때 예측하자 아니면 지금 예측할래? 예측 시작할게요 이거 자 가리옥스 대 백몬 백몬이 이긴다 아니다 카리옥스다 전판 못봤냐 자 이거 2분 드릴께요 자 돈먹고 돈먹기 예측 시작 예측 시작합니다 아 이거 벌써 내가 진다에 5000이 걸리고 오 이긴다에 5000 이거 백몬 이거 흥분조절기 아니 아니 최선을 다해 싸 볼게요 최선을 다해 아 나는 승부욕이 있어서 지는거 못사는거 알지 않음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전 최선을 다할거에요 전역차가 좀 빡대긴 한데 가리옥스한테 걸었다고요? 그러면 하루가 나 이긴다에다가 걸었어? 가리옥스가 근데 만약에 이번판에서 지면 가리옥스가 이제 가리옥스한테 물먹인거지 내가 물먹인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적이 있는거 가지고 아까처럼만 싸워도 이길 수 있는거를 가리옥스가 지면은 가리옥스가 승부조작 한거지 돌격타이밍 잘 봐야 돼 기병 쟤네 깊숙하게 들어오게 하면 안돼 불안하다 기병 앞으로 기병 여기까지 나와 돌격 기병 돌격 기병 돌격 내 기병이 먼저 밀어넣어야 돼 아까는 기병돌격 타이밍을 내가 놓치긴 했어 돌격 오우 기병 개많다 진짜 너무 많아요 기병이 여기선 있냐고 금병 라인 유지해 굳이 안뺀다 밀고 들어오는거 봐 공병 돌격 안되겠다 이거 와 바로 와 바로 밀리는데 잠깐만 이거 이게 맞나 지금 아니 너무 잘 싸우는거 아닙니까 이거 죽여 저거 다 죽여 가자 야 그냥 차라리 밀고 나가 이럴거면 그냥 밀고 나가 아까처럼 뒤에 있다가 그냥 잘리느니 이거 아닌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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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말려 밀어냈으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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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조를 칠뻔했어요 방금 하지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물 건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젠 되는 병력 이득을 봐야 돼 돌아와 빨리 돌아와 전선을 갖춰 상태벽 얘네 기병 빨딱 닫다 이거 날뛰지 못하게 해라 이거 돌격 돌격 보병 돌격 기병 돌격 종기병도 돌격 저거 본대 오기 전에 다 정리해라 이거 잡병들 이거 활 쏘고 있는 애들 프리드라고 앉아있네 이거 이거 무지성 돌격이구나 그냥 미쳤다 이거는 공격 라인 유지 빨발 털어오고 고병 일로 기병 자리 잡아 거기서 지금 들어오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방패벽 들어가고 방패벽 단디 해라 쟤네 본데 도착했다 지금 밀고 나가자 쟤네들 무지성불력이니까 지금 쪽도 엇비프트 할 때 밀고 들어가야 돼 아까 같은 전술이 안 나오죠 가리오스 지금 공병도 설격 밀어 올리면 돼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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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오스 가리오스 아까처럼 아까의 전술을 떴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중간에 기병을 그냥 본데랑 따로따로 밀어 넣어버렸죠 차라리 같이 몰려왔으면 더 힘들었을텐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87길 들어오는건 좀 아닌데 아 아 아 이렇게 재고 각개격파를 당해버리면 아까는 진짜 한방에 다 왔거든 지금은 지금은 중간에 내가 병력을 뺐는데도 쟤네들이 기병 남은거를 계속 붙였단 말이야 밀어 넣었단 말이야 거기서 본데는 저 멀리 한참 멀리 있는데 거기서 손해를 많이 봤죠 피해 여파를 당한거지 결국 1.5만이고 드디어 5천을 딴다고 그랬나 1.5만이나 이러나 진짜? 와 7방에 63만이 되었네 훠흐 technically 장롬 뗄 뗄 윙 뗄 윙 윙 윙 윙 가루 그렇게까지 많이 잃었어 또 나 많이 잃었어 이렇게 에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잃었잖아 다 이겼다 와 아까 같은 전술만 똑같이 그냥 했어도 그냥 병력 모아서 치고 모아서 치고 했었어도 그리고 얘네 아까보다 기병을 먼저 너무 빠르게 밀어넣었죠 곤대가 너무 늦게 따라 붙었죠 아까는 타이밍 개같이 잘 맞더니 이번에는 처음 딱 붙을 때 기병이 너무 빨리 들어왔고 고병 곤대가 늦게 붙었어 아까는 진짜 타이밍 개좋았거든 게다가 중간에 기병대를 단일로 기병대를 따로 그냥 날려버렸고 크게 벽파가 그래서 내가 가능했고 거기서 이득 본거 거기서 이겼다 솔직히 중간에 이득 본거 거기서 이긴거다 이거 기병 힙하고 그냥 본대랑 같이 몰려와서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기병 밀어넣고 본대 붙이고 했으면 못 이겼을텐데 이걸 이겨버리네 나 이렇게 쉽게 품일 줄은 몰랐어 솔직히 처음에 너무 빡대게 져가지고 유빙 드디어 해냈구나 아 카리오스님 채널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아 나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거든 이번판 와 카리오스? 그 정도 차이면은 뒤집기 힘들겠는데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카리오스 바로 죽어버렸네 이게 국왕이 죽어버려서 뇌절을 해버린 거야 당연히 국왕이 건사를 했는데 병사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나 카리오스 딱 죽어버리는 바람에 대신에 이제 우리 쪽 자왈도 죽었죠 와 카리오스 죽어가지고 이겼다 이건 지휘관을 9강을 잃었으니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겠나 달달하고 연 가리오스 드디어 가버렸네 가리오스 죽어버림 자 그래서 예측 결과는 백몬이 이긴다 였습니다 자 이겼쥬 락했다 들렸다가 어 이거 지켜줘야 되나 와 근데 나 병력 다 갈렸어 렘토일 왜 저거 스터지야다 렘토일은 아 나 병력 없는데 큰일났네 병력이 없는데 어떡하냐 예측할 때 불러달라고 렘토일은 일단 내꺼는 아니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 저거 어떡하냐 마루나스로 일단 갈까 일단 마루나스로 뛰어 애들이 다 부당병으로 빠져가지고 그때 디버프 받고 있거든요 스터디야가 맞는 것 같은데 기둥병을 좀 빼줘 여기서 난 보병대가 지금 완전 마탱이가 가가지고 빼고 베테랑 빼고 불지어 빼고 신년보병 빼고 나머지에서 독립 그리고 포로를 좀 다 넣고 약탈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지 와 겨우 저 병 어 이미 이미 많이 까인 거구나 저게 렘토일 먹히나 좀만 버텨봐 기다려봐 가고 있어 그렇디 아 이병력으로 아 스터디야님 아니 이병력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양심이 양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500다리 군단 가지고 지금 오는 건 아니지 내가 성공이잖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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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저거 미리 가가지고 죽어버릴 기세인데 일단 스터디야까지 원정 가긴 좀 그러니까 방어만 하고 스터디야 쪽은 뭐냐 오는 거냐 자리 잡는구만 자리 잡는구만 아우 날이 너무 추워 장이 너무 추워 고일러 돌리기는 귀찮아 좀비 좀 이따 나가야 돼 sim 손바이브 캐릭터 손바이븐 홈페이옥 딱 하고 애들 모이면 앞으로 조금씩 갑시다 많이 날라오네 뭐가 생각보다 너네 터지야 주제에 영주 어디있냐 영주 영주 저격을 해야 돼 영주가 누가 영주냐 저격이 8스로네가 영주가 이제 되니까 바로 컷 누가 영주야 이거 이건 또 분발해서 싸우긴 하네요 쟤네들 그래도 피어가 높다고 하지만 조프 앞에는 장사가 없죠 아이고 우리 애가 맞아 버렸다 흠 흠 어우 틈트 끊기는 거 봐 깔끔하다 어 그래도 램트 호일 뺏길 뻔했어 솔직히 나 안 따라 붙었어 램트 호일 뺏길 뻔한 거면 조금 해봐 세봐 램트 호일이 뺏길 줄은 몰랐네 자 이제는 배론성 먹고 어 정착지 주둔시켜 주네 웬일이여드네 착하다 봐라 이제는 배론 나오고 이거로 넣어 주고 넣고 넣어 주고 넣고나서 시험 문에도 정리하고 이거 오토트레이드 하고 병력은 충분한 것 같은데 어디를 공략해야 되나 서부를 빨리 끝내긴 해야 되는데 서부가 용토를 조금 확정했네 배론을 밀어내야 조금 이쁘겠지 배론 헤르토기아 루타 이순으로 가는게 맞긴 맞을 것 같아 일단 배론부터 밀어냅시다 배론 먹고 플랜을 하나 더 만들어